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주 안 뵈는데 참 오래 안 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별거 없었죠 영원한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한다는 말 해도 그 안에 영원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영원한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지 답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정말로 된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른 말로 은약의 여정이라 그래 얘기하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외에는 사실은 아무 의미 있는 것 없어요 의미 있고 이유 있는 것 많이 있는데 조용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거 말고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 번 이 답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와 헌신으로 인도 성교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인도는 전하고 처음 가봤어요 아주 덥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남미 못지않은 아주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매력 있는 도시예요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나 젊은 분들이 한 번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나라였어요 카톡을 통해서 우리 김태호 장로님이 좀 중요한 것만 또는 스토리에 맞게 정리를 해서 카톡에 올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힌두교가 90%가 넘는 그런 나라잖아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막 혼대 우상이에요 사람도 너무 많고 차도 너무 많아 그리고 오토바이 너무 많아 날씨는 덥지 먼지는 많지 마스크 끼고 댕길 때도 있고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 폴 매튜 목사님이 듣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좀 그래요 여하튼 대부분 신비주의하는 교회였습니다 답이 없으면 누구든지 신비주의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 뿌리가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쪽이 남미보다도 좀 더 심하게 신비주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근본 5000년 내려오는 것은 미신 아닙니까?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부분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이죠 인도는 힌두교가 바탕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신비주의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그렇게 되어져서 이번에는 일주일 그렇게 보냈어요 다음에는 한 자리를 정하고 거기에 목사님들을 다 부를 겁니다 목사님들 모임만을 한 두 번 했는데 합해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달하고 기도가 무엇인가 얘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 복음을 다시 증명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인도도 주가 29개 있는데 다음에는 가면 타주로 갈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통력자는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우리 렘난트들이 생각만 있으면 말이에요 다음에 얼마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지 남미에도 보면 지역 지역마다 우리가 영어를 얘기하면 그걸 스페인시로 통력할 통력자들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만 할 수 있으면 통력자를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렘난트들 많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어요 한나라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 아주 의미 있잖아요 그냥 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딱 가져가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딱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살면 분명히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쯔다 목사님들도 다른 교회들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메시지하고 이랬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네요 말씀을 아주 잘 듣더랍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이래 봤는데 사람들을 딱 이래 보니까 인도 사람하고 달라요 인도 사람보다 훨씬 더 인텔리전트하게 보였어요 우리 마쯔다 목사님이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 운하시는 분을 한번 보여주라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기도하시고 흥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레미야 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예요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내려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 자신은 하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울고 다녔다 하잖아요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말을 안 들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러면 살 것이라 이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항복하란다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항복을 해야 산다 이래 말했는데 왕이 불러가지고 때려가지고 시위대들을 갖춰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예레미야만 했죠 여하튼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시작은 영원전이고 그 끝은 영원후입니다 어떤 것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주 시시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딱 숨어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 하나님에게 큰 것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세계보고만 성공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보고만 하면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했습니다 모태에 생기기 전에 이미 알았으니 하나님이 모태에 생기게 한 거 아닙니까 성별해서 이 말은 거룩하게 너를 구별했다 했어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하였어 이스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고 전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제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나라에도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너희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에서도 그 운명이 모태에 있을 때 이미 결정됐잖아요 에베스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댔어요 그리고 그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씀했어요 창세전이 돼요 누가 보고 1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고백이에요 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마리아가 그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때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엘리사벳의 신앙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친척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갔겠죠 그런데 태중에 있는 세례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래 말했어요 태중에서 이미 다 결정된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예수는 태중에서도 싸우다가 그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서로 다른 길로 갔어요 에베스 2장 8절에 아주 유명한 성경고절이 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이다 그 말이죠 믿음은 그 과정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믿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것은 0.1%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 언약 영원히 바뀌지 않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보금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세계보금은 구약 때는 그러면 달랐냐 안 그렇습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 때도 세계보금은 목표였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약 때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그때 구원의 길 약속의 피제사 그건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언약의 피가 회복되어 있을 때는 그 나라와 그 시대가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이나 그때나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이 언약의 피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이스라엘을 치려고 여러분 군대가 몰려왔다가도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은 적 몇 번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유 없이 18만 5천명 그 자리에서 하루 저녁에 다 죽을 뻔했어요 어떤 데는 우박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뭐 큰 군대의 소리가 임해가지고 전부 다 혼비백산에 갔다가 도망가버렸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전리품만 이렇게 건져 내는데 3일 걸렸다고 써놨어요 이게 약속의 피의 권세예요 이 언약의 피를 매일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 답이라니까요 내가 있는 모든 저주가 반드시 박살을 나는 거예요 이것을 땅 끝까지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싸워서 죽었다 이건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습니까? 정신이 혼미하게 되져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영을 보내버리는 거죠 왜 그런 영을 보냅니까? 약속의 피를 잡았거든요 그것을 땅 끝까지 전해가지고 사람을 다 살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생명의 언약을 가진 자를 살려내야 돼요 노아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싹 다 죽인 거예요 노아를 살려야 그 다음 때를 또 살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한 놈들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냐고 왜 그러면 너희는 우상승배에서 안 나와? 하나님 나오라는데 그래놔 놓고 하나님이 죽였다고 대들고 이랬는데 악한 놈들이지 약속의 피제사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만큼이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접해간 이유도 딱 한 게 있어요 그래 하지 말아야 해도 그걸 계속 우상승배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아주 재미있는 엄난 행위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이방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에도 말이에요 이런 여성들이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지 너 하면 죽는다고 계속 얘기한데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죄는 하나뿐이에요 너 죄 종류로 말하는 것들은 수억 가지겠지만 한 게 딱 있어 우상승배 이 우상승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절대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에요 가장 근본 계획이고 영원한 계획이에요 완전하고 유일한 계획이라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 하나에서 이 계획 하나 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가 안 돼줬어요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를 안 해줘 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회복하면 인생의 문 열립니다 복음의 문도 열립니다 문 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바로 옆인데 말이에요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자동으로 오는 게 응답인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종교가 평생을 가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진짜 영적 문제라 기도 제목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병을 고쳐주세요 왜 나는 이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참으로 귀하지요 그리고 이 고백 참 묘하기도 합니다 나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답을 주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고백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적에 대하여 적이 대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인도의 문이 열린 것 예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나보고 사람 만나보고 가보면 느낌 있잖아요 예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미보다도 내 마음이 더 중요한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교를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제자를 만나야 돼요 답을 가진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 제자를 만나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될까요? 고백을 늘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가 내게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는 답에 도달한다 그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 이 단순한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한 고백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매일 지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미래 하나님 사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이 고백자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너의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울 것이다 그래야 했어요 너 위에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 위에 이 일을 계속할 거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반석적 그리스도 자신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교회를 계속 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당신 위에 계속 세우겠다 약속이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와 성교의 문이 계속 열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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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 구원의 권세를 누린다 그 말이죠 구원은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너는 영생의 축복을 도릴 거야 이 땅에서는 너가 이 일을 계속하면 정복하는 축복을 도릴 거야 모든 문제가 이 은약 하나로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게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계속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이죠 두 번째 약속,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랬습니다 사단 여러분 방해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박살을 내겠어요 답은 간단해요 사단 결박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모든 것이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영적 전쟁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죠 우리가 이거 해결하는 답 하나 딱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천국 열쇠입니다 지금도 하늘 문을 열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이 언약을 잡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당연히 사단의 나라 무너질 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한 일이잖아요 이 사실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 고백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아니에요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누리고 약속의 비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 말이죠 지속하면 계속 누림이 깊어집니다 더 큰 영권이 나타나겠죠 더 확실하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겠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죠 세계보고만 더 큰 문이 열리는 거죠 내 인생에 더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그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약속을 어떻게 받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보고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에 내 교회를 계속 세우겠다 그 약속을 어떻게 받겠냐 네가 이 일을 지속하면 엄부의 권세는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인생을 두고 봐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겠냐 그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겠지요 꼭 써야 되냐 마음에 좀 약간 은자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안 써도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거지 여하튼 은약 잡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 문 열립니다 그죠?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반응이에요 이 주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 확인하길 바라고요 이 고백이 답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길 바랍니다 인생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된다 생각되면 약간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귀중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약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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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